여러분 저번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중에 1조 2항이 모든 조건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뽑아서 대통령 됐다고 내가 뽑아서 당선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술가나 고후나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하고 내 그림을 잘 사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카소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림을 그린 사는 대부분 가난한데 피카소는 정말 부자고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고객 만족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후라고 합니다. 고후는 그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혼을 불살라서 아름다운 작품을 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가난은 엄청 짙어가고 또한 그 영혼을 불살라 그림을 그리다고 하니까 고민에 빠져서 막 귀도 자르게 되고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두가 자기 그림 내가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이 잘 팔리기를 원하고 내가 좀 뭔가 열심히 해서 좀 영혼을 불태워서 뭔가 내 작품을 잘 남기려고 하는 그래서 다 그 그림을 그린 것도 내가 그렸다. 내가 이렇게 구상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귀까지 잘라가면서 우울증까지 걸려가면서 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뽑아서 대통령이 된 것 같고 또 내가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잘 팔리고 내가 영혼을 불살라서 내가 이 정도까지 귀까지 또한 또한 암울한 그런 우울증까지 걸려가면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면 내, 나 이런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뽑았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뽑게 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그린 사람들도 대부분 내가 그렸지만 나에게 근본적으로 이런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께 주장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냐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쪽으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다 탤런트처럼 교회에 올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 모두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탤런트처럼 다 교인들이 그냥 해요, 이런 말을.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게서 바칠 수 있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바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탤런트처럼 무장한 거였어요. 아, 교회 다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말로, 말로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렇게 말과 행위로 탤런트처럼 연극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비시 700년 전,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포로를 간다는 그런 예언이라면 40장부터 66장은 갔다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와서 성전을 짓고 재건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할 조소도 만들었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시온산에 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66장에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했다, 내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리랴 나 요하가 마르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장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서는 아까 도육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영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국 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더라 아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살잖아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물론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더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를 살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마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한다 여화가 이같이 말씀하는데 여화는 산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을 보자 삼고 땅을 발판 삼아 그 어느 곳에 아니 계신 데가 없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셨는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안식을 준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엄청 섭섭하죠? 주객이 전도 됐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너를 돕고 있고 너를 살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가 마치 하나님을 잘 살게 하고 해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치 너는 너가 열심히 해서 너 마음대로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여화가 말하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모든 것을 지었다 내 손이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왜 힘들었냐면 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차례비를 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서치를 하게 돼요 잡서치 잡서치를 하다 보면 1년에 6만불 4만불 5만불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어플라이면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돼요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단 말입니다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고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믿냐? 라고 물어볼 때 못 믿겠는데요 내가 나의 앞길을 내가 좀 개척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저한테도 하나님 보니까 좀 안 준 것 같고 옆에 사람은 잘 준 것 같은데 나는 좀 안 준 것 같은데 내가 내 길을 좀 개척해 봐야 되겠네요 내가 좀 서치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 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런 생각이 템테이션이 유혹이 점점 가끔가다 듭니다 여러분 안 드세요? 여러분 안 든 것처럼 지침이 딱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들어요 그러면서 여와를 못 믿고 여와가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도 못 믿을 때가 종종 막 생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여와가 말하러 내가 산천하지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고 너는 나의 소유고 막 이렇게 입으로는 주장하는데 목사니까 어때? 연극을 해야 되잖아요 연극 목사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극하지 말고 진짜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데 오늘 배고파도 오늘 못 먹어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질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내 몸으로 증거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고 나를 지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없는 분 없겠죠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심령에 통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이 가난한 이 마음 예수님도 마트 해복음 5장 3절 사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믿는 자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떠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통해하다는 말은 앞으로 에스라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려줬기 때문에 내가 예배 참석해줬기 때문에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성전 지었어요 성벽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 나의 물질을 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느냐 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떠는 자를 돌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에스라설을 포로기 이후에 이를 잃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4 5절 시작 이에 에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 속옷과 고통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요하여 손을 들고 물론 니에미아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에스라 니에미아가 포로기 이후 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떤다 또한 통해한다 자복한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 이런 모든 레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자기 자식들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물건들을 이렇게 탐익해서 착취합니다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를 짓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정말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바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떠는 자 그러니까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요 죄 때문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하거나 이것이 정말 좋네 안 좋네가 아니라 이 말씀 쪽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고백하고 회개해버리면 나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간증도 해야 되는데 간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은 희망을 얻게 돼요 아니 권사님도 저랬단 말이야? 아니 제사님도 저랬단 말이야? 아 그러면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을 잘 안 시키려고 해요 망한 사람들을 간증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망한 사람들을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잘 된 사람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잘 된 사람들 간증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 아니 또 자기야 공부 잘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자기 아들들이 말 잘 들어서 그렇게 좋은 직장으로 잡을 수 있죠 뭐 이렇게 핀잔을 둘 수 있지만 아 나는 팍 폭삭 망했어요 치과를 몇 개 세웠는데 치과 회사가 폭삭 중국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옆에 망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망했는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통회하게 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죄 때문에 기가 막혀 사람들이 그런 행동 때문에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을 찢은 채 이것이 무엇을 행동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속옷과 겉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외통하고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구장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봅시다 구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비록 너희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하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읽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에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성전은 잘 세웠어요 무너진 울타리도 잘 세우고요 또 고쳐야 될 것 다 수리했어요 그런데 뭘 버렸다고 합니까 우리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전 교회처럼 말씀을 듣다가 막 우는 역사도 좀 일어나야 돼요 사실 자꾸 이렇게 위장을 해요 위장을 그 교회 이름을 생각하지 않나요 김양재 목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좀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서슴없이 제 애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론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남의 것으로 듣지 않고 자기 것으로 듣고 계속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이야기를 해도 지금 설교할 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이야기를 해도 남의 이야기로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야기로 들어서 변화를 꿈꾼다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간증이 애화가 비록 남의 이야기지만 그 남의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한 시간 한 순서가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계속 비춰보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통해함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에스라에서 이 구장이 바로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사야 66장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관 후에 포로로 기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거가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하니까 주차할 때 아무 곳이나 되라고 이렇게 법이 버젓이 이렇게 주차 금지라고 써 있는데 아무 곳이나 되라 이런 것을 볼 때 기독교가 배우는 말씀은 악세사리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가면 그렇게 배운다고 이야기하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이렇게 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저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외통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끔하게 옷 차려입고 오늘 예배드려서 평사하시셔야 하는 것처럼 찬양 열심히 부른 오버액션 하죠 손 들어가면서 눈물 조금씩 닦아가면서 그러면 믿음이 엄청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설교 드릴 때 막 아멘아멘 하니까 정말 저 사람 변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의를 잘 빠져요 실한데 주의를 빠져서 여러분 주일은 될 수 있으면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드려야지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예배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해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안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멘해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인사도 딱 하고 올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아까 아멘도 하고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 정말 다음 주에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지키겠다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왔으면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도대체 그분이 받았다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아멘을 한 이유가 뭘까 교회에 가서 목사가 이렇게 송포하면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데 아멘지라는 말로 해야 된다더라 연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전혀 지킬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면 내 말을 듣고 변화를 기대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거칠에 어떠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참석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또한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율법 주의 계명을 잘 마음에 속여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면 자복하고 해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수리하고 울타리를 세운 것으로 끝나버릴 때 마치 하나님 말씀은 영국 배우처럼 아멘 가끔가다가 취임새 넣듯이 아멘하고 또 운해받았다라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듯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10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정말 외탱하고 회귀하고 정말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데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의 경운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복으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 잘못된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외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번 떤다 2번 안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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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앞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렇게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아까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떨었어요 템텐션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 손으로 지켜준다 이 말에 신뢰를 100% 했냐 아니 내가 개척을 해갖고 내가 좀 나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나를 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떨리는 거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맞춰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떨림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아니 정말 돌이켜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이모션 이 감정들이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좀 트러블링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생겼다면 우린 너무 멀게 말씀과 떨어져있다 라고 생각해도 모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떨림조차 아직도 없다 뭐 순종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말씀을 들을 때 쿵 하고 아우 내가 잘못 지금 가고 있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네 이 쿵 하고 떨림조차 없다면 아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종교인으로 영국배우처럼 신앙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야지 아멜해야지 또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야지 목사님이 알아주고 또한 예배 중간 아멜해야지 믿음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사는 것은 또 다르게 살아가버린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사람은 몰라도 그러면서 그 예배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는 돼지나 개를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개의 목을 꺾는다 돼지의 피를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제사법을 또 이방인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마치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예배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예배 아니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를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바라는 스타일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여겨버린다 이러한 그 잘못된 예배의 생활 뭐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소도 드리고 어린장도 드리고 안 드린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그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재물입니까 아니면 그 영광의 핵심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내물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제 됐죠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무사통과죠 이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이 자세인가 아니면 내가 드렸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이제 그 말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좀 안 들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굳이 잘 100% 순종 하도 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좀 안 들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다 잡혀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거는 꼭 안 해도 되지 제가 한국에 갔는데 어떤 그 목사님을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참 이상한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 전도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무당골목이에요 무당골목 아이 근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무당골목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아내도 같이 들었는데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기 싫대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너 무당골목 어떠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라 가기 엄청 싫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일단 무장을 해야 돼요 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강하면 선모시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목사의 품위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양자 목사님처럼 부드럽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무당을 전도하러 가는 것이 품위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몇 번 간대요 가면 막 그냥 물도 이렇게 물새료도 받고 막 소금도 뿌리고 하나님 왜 또 가라고 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조용 꼭 부원받아 또 가라 또 가라 계속 또 간대요 가다가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무당이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여자 목사님이 아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뭐 무당 이런 거 그런 데 전도 말고 다른 데 좀 전도 가게 해주십시오 또 절로 가라는 거예요 절 암자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뭐 우리 동네 그 여자 목사님인데 저희 아내랑 같이 여기서 들었습니다 절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당하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물새를 받고 소금을 뿌림을 당하고 침패템을 당했는데 아니 절까지 가라고 하냐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불순종을 하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좀 불순종 안 했다고 사고를 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불순종해서 사고 날 수가 있었는가 아니면 사고 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낫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갔대요 별로 그 암자로 전도하로 그런데 그 스님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욕을 얻어먹고 다시 왔고 또 기도하면 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더 이상 전도를 안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수가 떨어지고 자기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아 그분이 전도되든 안되든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가서 또 전화하고 떠나자고 그런데 그 스님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 말한대로 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그 전도했던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귀하고 잡아가는 그 그림을 바로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런 소를 잡아서 살인자처럼 들이지 말고 어린 양을 마치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회복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회귀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고 중요한 핵심이란 것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었는지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도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나 또한 유혹을 어려운 일을 그들에게 당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악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악을 선택한 결과로 너희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다 라는 이 이야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여기는 다 누구냐면 예수 오늘날과 같으면 예수 믿는 자고 그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의 사람의 부름이 유대인들의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택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택하여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두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가 외통하고 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세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너희들이 100% 이룰 수 없어도 괜찮다 너가 못 이뤄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좀 작죠 글씨가 한 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서서 이 말을 선파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아 예배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색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를 드리러 이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즐기러 오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날에 시작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는 니에미아입니다 아까는 에서라고 이거는 어느 시절이라고요 포르기 이후 바로 이사회 선지자가 포르기 이후에 애연했던 그 말과 매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이 요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도 요음은 날이란 말이에요 날 이 날을 어떻게 보느냐 한국말로는 이 날에 낮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the da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day the day라고 있죠 그러니까 선셋부터 그 다음 선셋을 한 날이라고 볼 것인가 한국 번역은 day라고 번역이다 그러니까 day는 몇 시간 보통 12시간이죠 12시간 그런데 날로 보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면 날로 그 데이로 볼 때 그 우린 낮으로 봤을 때 4분의 1이면 몇이에요 3이라고 그래요 3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성경의 낮으로 본다면 3시간이란 말이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 낭독을 몇 시간 했다고요 3시간 했단 말이에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요약해 경배하는 아 회계를 몇 시간 한 거예요 3시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40분 설교를 듣는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마음 속에 죄를 짓고 방향을 잘못 갔다라는 것들을 바로 결단의 기도 시간에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느에미아 시델에 비춰본다면 그것을 이제 더 데이로 한다면 4분의 1을 몇 시간이에요 4분의 1이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6시간 동안 뭐 한다고요 예 회계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내가 이제 영국에 갔는데 올레이션 처치라고 있어요 영국에 갔는데 거기는 3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막 1시간을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또 1시간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또 형제들까지 안아가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막 그런 산시간을 하고 1시간을 또 말씀을 준 거 하더라고요 3시간 저는 졸았어요 처음에 영국 갔는데 영어도 잘 안 듣는데 막 설교를 1시간 하니까 막 졸고 또 비행기 시차가 안 맞이하고 졸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이 당시 다 마찬가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과 회계는 동반되게 돼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동반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각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너무 뻣뻣하게 앉아있고 마치 가면을 이렇게 쓴 사람처럼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뭐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어쩌다가 자기 마음에 꽂히는 설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멘할까요 예 아멘하면 좋은 분이고 치는 설교 한다고 치는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또 무슨 설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치는 설교 또 그 타겟 설교 나들라고 하는 소리냐고 저는 목회하다가 딱 두 번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냐고 아까 설교 시간에 아니 내가 설교를 다 들으라고 하고 또 설교는 거기에 있는 청중 모두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꼭 한 사람만 듣게 하겠냐고 저한테 따지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 지금 제가 누구한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요 이야기해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라고 개국은 나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라고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를 꿈꿔야지 나는 전혀 잘못 없는 사람처럼 또 왜 그 설교를 나한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물론 설교자도 잘못할 경우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정말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 영과 진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영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드려야 된다 진리 진리되신 말씀 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바탕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바탕을 두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아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석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입니다 이제 재물은 뭐예요 나는 죽었고 나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됐다 재물을 받는 분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댄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손으로 만들었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 너도 내 손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세상의 섭리도 내 손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예배 형식은 다 하지만 결국 나를 주장하고 내가 재물을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세상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돌보신다 그랬죠 돌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십시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붙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더러워서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놀 그런 부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놀 부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약들을 용서해 주셨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소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기이한 그러한 재물 그러한 값진 보배로 불려주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믿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주장하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